안녕하세요. 제가 원격 강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애니데스크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데스크는 애니데스크라는 앱은 어떤 앱이냐 하면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시키거나 스마트폰과 동영상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혹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그런 연결 프로그램 연결해서 서로 강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수정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사용법을 가르치다던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애니데스크입니다. 애니데스크 아주 유효한 애니데스크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자신의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면 대기 3개가 상등의 마크 있죠. 여기 옆에 대기 이렇게 앱 및 게임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에요.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이게.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 터치하면은 자판기가 떠요. 대기 아래쪽에 이 자판기가 이 자판기를 보면은요. 다시요.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자판기가 영어로 된 사람도 있고 혹은 한글로 된 이렇게 한글로 된 사람도 있을 거에요. 이때는 영어로 바꿉니다. 영어로 바꾸고 뭐라고 치느냐 하면 애니데스크라고 칩니다. A N Y D E S K 이렇게 칩니다. 여기 보세요. 애니데스크 이렇게 터치합니다. 애니데스크라고 칩니다. 애니데스크라고 딱 치요. 이렇게 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판기에 보세요. 자판기에 보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이걸 딱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애니데스크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애니데스크 이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애니데스크가 여러개 나오잖아요. 보세요. 천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니데스크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지금 제 경우에는 제일 위에 와 있어요. 애니데스크 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애니데스크 리 라고 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이렇게 큰 글씨가 보여요. 애니데스크 리모트 컨트롤 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설치가 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애니데스크 리모트 컨트롤 이라는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설치가 되겠죠. 다운로드 대기 중 이렇게 나왔다. 오 다음에 설치 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설치가 다 끝나면은 열기란 글자가 활성화됩니다. 자 열기가 지금 활성화됐는지 보세요. 열기가 지금 활성화됐죠. 여기 옆에 제거가 나와 있어요. 제거는 제거할 때 쓰는 게 무시하고 자 지금부터는 열기를 열겠습니다. 열기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배터리 옵티미제이션 밧데리 최적화 이래 나와요. 그런데 또 이게 KLM 에이전트 저는 삼성 건데 이런 것이 또 나오네요.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왔죠. 여기에 NOX 라이선스 인정을 완료했습니다. 나오네요. NOX 인정은 Anydesk가 해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품이다. 구글에서 인정한 그런 정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Anydesk는 절대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배터리 옵지에이션 나오고 배터리 최적화입니다. 배터리 최적화를 여기 영어로 써놓은 게 뭐냐면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배터리 최적화는 Anydesk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Anydesk가 배터리 최적화를 이렇게 치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치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있죠. 이 사각형에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려야 됩니다. 자, 사각형을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제가 터치하겠어요.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자습스입니다. Anydesk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겁니다. 이 설명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특별히 읽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울렁울렁하죠. 여기 원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넘어갑니다. 이걸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또 나와요. 이렇게 자습스가 또 일어나고 여기도 여기 울렁울렁한 데 있죠. 여기를 터치해버려요. 툭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내 주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주소에 대한 이것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또 여기도 원격 주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에 대해서도 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터치하면 넘어갑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결 최근 연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툭 터치합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종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것이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고 바로 애니데스크로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내 주소가 있죠. 내 주소라고 여기 있죠. 내 주소. 이 색깔을 좀 제가 바꾸겠어요. 같은 붉은색이니까. 여기 내 주소라고 있죠. 내 주소가 있고 다음 주소가 아홉 개 있습니다. 899-69705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내 주소입니다. 이 아홉 자리 숫자를 이렇게 애니데스크에서 나의 스마트폰에다가 부여합니다. 이렇게 원격 주소는 상대방의 주소가 여기에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게 전화로 내 주소를 불러주면 연결됩니다. 그럼 저하고 원격 강의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내 주소라고 했죠. 이것을 불러줍니다. 전화로 제 주소는 899-697-054054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연기를 해옵니다. 연기를 시도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제가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여기 시작하겠죠. 녹화 중에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다. 뭐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시작하기를 딱 터치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고가 있죠. 저 위에 보세요. 경고라고 했죠. 여기에서 실패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걸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면 두 군데가 있어요. 나는 위험을 알고 있다. 이 경고를 다시는 표시하여 반대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 안 하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요. 이거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실패해요. 이 경고에서 이 두 개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수락 있죠. 이걸 체크하고 여기 수락을 터치해야 돼요. 나는 위험을 알고 있다. 이 경고를 다시 표시하지 않는다. 수락 수락 터치하겠어요. 수락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인 있죠. 여기에서는 삼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제가 석송이란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 들어온다고 나오겠죠. 그럼 성인을 터치하면 돼요. 성인을 터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면에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서 다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애니데스크로 상호 연결해서 원격 강의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가득 한글자막 by 한효정